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의정 갈등 문제를 네 주제 정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학평가원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위 퀄리티 컨트롤 품질관리가 아주 잘 됩니다. 이 의과대학에. 비교적 의평원이 제 역할을 그동안 참 잘해온 겁니다. 이 의평원의 원장께서 이렇게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려놓게 되면 의과대학 교육질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경고를 하니까 교육부의 차관이 여러분들 그냥 나서 가지고 절대 그런 법이 없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의학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의대 교육질을 평가 인정하는 한국의학 교육은 의평원이 충돌했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이 최근에 정원된 비수도권 의대의 상당수가 교육수련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표시하자 교육부와 근거 없는 예단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거다. 정신이 바로 박히는 국민들이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 아는 일을 교육부 차관이 나와 가지고 방방 떠는 겁니다. 본인이 또 출시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정부 관리들이 뭐죠. 완전히 그냥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의대 정원을 잃는 대학들이 인정해서 탈락하면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수업 거부 정원 집행 정지 신청 등을 감수하며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로서는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번에 아산병원에서 유방외과를 하신 고범석 교수가 단식을 하면서 내시에 옮기죠. 의과대학 교육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충북대학교 심혈관 여러분들 흉부외과에 배정한 교수가 아주 비유를 잘 들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컨베어 시스템에서 차량을 두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컨베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뭐죠 여덟대를 만들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동차가 다 파손되고 남을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교육부 차관이 의과대학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금방직의 이름들 달라드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전혀 경청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윤정부가 보이고 있는 정말 제 생각에는 나쁜 점인 겁니다. 당신이 의학 교육을 받아 봤냐 이야기야. 의대 교수들이 직접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두 대 생산할 수 있는 데다가 이런 여덟 명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 가지고 그냥 의평언을 그냥 바꿔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스칸 교육부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덕선 한국의학 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자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럼 안덕선 원장을 또 모가지로 날려버리면 되겠네.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뭐 썬소리하거나 또 예스미안이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모가지를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조직의 여러분들 규정을 다 바꿔버리든지 보시면은 의평언 의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 및 수련질 자아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교육부와 개입해가지고 의평언의 구성요소를 바꿔버리겠다. 현재 의사 위주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소비자 단체와 교육민간 전문가 등 공익대표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니 의학 질을 이런 평가하는데 소비자 단체가 왜 들어가고 경실련이 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그런 공익대표가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중립적으로 잘해왔고 우리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평가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의평언의 중립성을 거론한 것은 당황스럽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별 말 다 안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참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나이가 좀 드신 YSJ님께서 이 양반도 출세를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는 무대표 스타일입니다. 얼굴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일반인보다도 도덕적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관료들은 지금 총대를 메고 활동하는 관료들은 교육부 차관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는지 참 신기하네요. 여기 보시면 전문가가 보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의학 교육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교육부 관리는 그런 일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평가 기간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그냥 바꿔버리기 위한 한다. 아무튼 윤 대통령 계시면서 적당히 부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부수셨으니까 이런까지 다 부수고 나갈 생각 안 했으면 좋겠네요. 보면 여기 벌써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 정부에서 의평원 구성을 바꿔서 의대 인정 기준을 낮추려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곧 뭐를 당할 정권이 계속 무리수를 두는군요. 골을 넣기 힘들다 아예 꼴대를 옮겨버립니다. 과연 무식한 검사정권 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한 분이 의학 교육을 평가하는 데는 의학 전문가가 필요하지 시민단체가 왜 필요합니까? 권력의 하수인으로 정말 충실한 교육부 차관입니다. 국민을 위한 생각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학 교육을 망치면 의료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중증 환자는 이제 조선시대로 쉬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미용 성형은 체계 최고 중증 의료는 조선시대가 되는 정말 망할 짓을 여러분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뇌가 없는 교육부 장관은 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평가를 의대를 다녀본 의대 교수들이 하지 시민들이 뭘 안다고 평가를 합니까? 교육의 질 하락이 자명한데 질 저하가 없다고 이제 와서의 평원을 압박해서 기준을 내려보겠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래도 됩니까? 그 기준을 더 엄격하게 짓게 할 사람들이 부실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망국입니다. 돌팔이 의사 10명을 만들기보다 제대로 된 의사 1명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죠. 저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의대의 교육 및 수련은 세계 표준이 있으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사들에 의해 기준 마련하고 평가합니다. 이 단체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번 의대의 정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의대의 교육을 세계 수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30년간 개선해온 교육 수련을 후퇴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자나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안의를 지키는 억지 정책입니까? 국민들은 스스로 권리를 정부와 엉터리 정치인 공무원들로부터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부 차관이 의학질 저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번에 사표를 내신 배 장환 교수입니다. 배 장환 교수. 배 장환 교수 아주 쉬운 예를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은 10분의 2대를 만들기로 기계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벨트 속도를 올려 가지고 10분의 8대를 만들기로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벨트 속도를 갖다가 하룻밤에 8배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하려고 하다가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거나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나온 200명 학생들을 올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200명이 되면 3학년 200명 4학년 2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200명 800명인데 환자 전체 숫자가 가장 여러분들 절정일 때 780만 100 안 되는데 충북대 병원에 여러분들 흰 가운을 입은 인턴 레지던트 수가 800명이면 여러분들 충북대 의대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식한 겁니다. 이 YSJ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했는데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는데 현직 의사시네요. 이게 이제 의과대학 정원 충돌이 발표되고 전공기가 떠나고 하는 그런 점에 3월 1일 날 남기신 글이 하나가 있는데 어제 마지막 수술이 정리되니까 저녁 10시 반 정도가 돼서 텔레비전을 좀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교수가 수술을 마무리하니까 수술 시간이 짧아서 좋기는 합니다. 2시간 정도 잤을까요? 새벽 3시 무렵에 신경외과 교수님이 언급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콜을 밤에 받는 분이 많은 겁니다. 23살 여자 환자인데 뇌 동명류 파열로 응급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전공이 될 순에 충분히 가능해서 알았다고 알고 말 것을 오랜만에 이 시간에 일어나서 마취를 했습니다. 마취과 의사신 분이 아니라 마취과 의과대학 교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자주 글을 올리는 것을 제가 자주 인용도 하고 소개도 합니다. 오랜만에 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마취를 했습니다. 전공이가 하던 동의서 작성, 마취전 평가 작성을 하니까 교수님과 신경외과 교수님이 오신 겁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모시고 옵니다. 모니터링을 부착하고 혈액 샘플을 많이 뽑아야 해서 동매갑 지속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하셔서 하고 수술을 시작하고 이것저것 작업하다 보니까 30분 만에 수술을 마치십니다. 확실히 베테랑이라는 것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필수 의료과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외과의사는 마취과의 의사하고 해법이 안 되면 수술이 일제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새벽 3시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과의사분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가지고 무슨 생색을 내거나 본인을 자랑한 적은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급상황이. 23살짜리의 여러분들 뇌 동맥이 터진 겁니다. 뇌 동맥이 터지게 되면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혈액이 응고가 돼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기간 내 삽관을 제거해 달라고 해서 슈가마텍스 굉장히 훌륭한 마취각성제 비급여라서 20만 원은 본인이 부당합니다. 이것을 박민수 차관이 앞으로 급여로 해주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방에서 이미 근보재정을 거들렸는데 그것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보나 마나 원가 이하로 후려칠 거고 늘 그렇듯이 다국적 회사는 떠나갈 것이고 국내 카피 제약회사와 병원만 출혈하든지 포기할 것입니다. 약물로 1, 2분 안에 깨끗하게 깨어났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학을 이만큼 발전시켜왔는데 이런 것들이 송두리 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3월 1일입니다. 올해. 의정충돌이 막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어렵게 막 시작될 때입니다. 마취과 여러분들 대학 교수님께서 직접 전공회가 떠나는데 직접 새벽 3시에 콜을 받아가 여러분들 현장에 와서 마취를 한 겁니다. 갑자기 의료 수준이 70년대 80년대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어서 60대 한 중반 후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2, 3년을 버티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갓 의사가 된 친구들은 지금 난리통에 현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늙었으니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이굴이 나 있으니까요. 정말 평생 참고 견디고 늘 대기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마취과 의사고 여러분 이게 언급과 의사고 이게 외과의사인 겁니다. 언제 한번 외과 여러분들 명칭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어제 보니까 고범석 교수는 유방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그다음에 또 소화외과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코를 밤에 수시로 받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걸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선사람들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당연히 고마워할 건데 정신세계는 후기 조선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내추렐이나 이름대로 이렇게 암을 만났을 때 이렇게 명의의 누구든지 신속하게 이름들 수술을 받아가지고 암으로부터 회복할 수는율이 월등히 높았지 않습니까? 전문의 자료를 보니까. 조선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근대인이나 현대인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이걸 다 때려부수고 욕을 하고 이지메일하고 돌팔메일을 던지고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인 겁니까? 누가 외과의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60대 중반의 여러분들 마취과의사가 새벽 3시에 나와서 여러분들 마취래 23살짜리 여러분들 아가씨 여러분들 뇌혈관이 터진 것을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신세를 질 거 아닙니까? 저는 비교적 제 나이에 비해서 조금은 건강이 나은 편이지만 그러나 사람 일은 앞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의사와 함께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사들을 다 때려 못 잡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무식한 인간들인가요? 변호사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외과의사 이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까? 외과의사 하나를 만들었는데 명의를 만들면 얼마나 이름들 오랜 세월이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고범석 교수 유방외과를 하신 그분은 당장 뭡니까? 단식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하고 나서 가만히 여러분들 방송 맞죠 생각해보니까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 고 교수님이 단식 중단하라고 이렇게 방송을 한번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심혈을 규율하겠습니까? 전국에 1년에 20명 나오는데 흉부외과 같으면 다른 과도 더 적을 겁니다. 수술로 입력을 다하고 젊은 여자는 신기하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해력이 언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어느 기능하고 기억력 같은 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랜만에 제가 당직을 제대로 썼습니다.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 공기와 차입니다. 저는 일하는 현장을 잘 포스팅하지 않는데 처음 해봅니다. 3월 1일입니다. 한 분이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마취과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다 떠났다 이야기죠. 마취과 전공의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목줄을 쥐고 있는 거다. 마취과가 없으면 어떤 종류의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한 분이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난 것도 참 고마워할 일이고 대한민국만한 나라에서 난 것도 이런 고마운 나라고 대한민국 같은 그런 여러분들 의료 제도의 혜택을 본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건데 여러분들 지금 60대 중반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드셨을 것 같아요. 엊그제 한양대학교의 소아청소년과에 해래감을 전공하신 이용호 교수께서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과로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가가 아주 간단하고 조금도 무리 안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죠. 왜 그런 거 아니죠? 간 다음에 잠을 못 자거나 좀 무리하게 되면 그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 휴증이 오지 않습니까? 이 의사분들이 이 나이에 새벽 3시에 여러분들 이걸 온콜이라고 합니까? 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병으로 달려가가지고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23살짜리 아가씨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평생을 뭡니까? 대기상태에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이렇게 대기상태에 살았다고 전번에 한 외과의사 여러분들 외과의사를 남편으로 주신 부인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만들기는 어렵지만 파괴하기는 참 쉽거든요. 저는 은퇴를 앞두어서 어쩔 수 없이 2, 3년을 버티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평생 참고 견디고 늘 대기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 이런 마취가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마취가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나이에 이렇게 생활이 불규칙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